잘했어요. 이제는 공수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덕에 5살을 여러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추워 추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아니 따박따박 잘 치네 따박따박. 와 근데 나 진짜 중학생한테 혼란 맞는 거 처음 봤어. 중학생한테 혼란 맞는 거 처음 봤어. 중학생이 아닌 거 같아. 야! 고등학생만 해. 학생증 봐봐 형님 이상하지 않아. 우와 춥다. 학부모 아니야 학부모? 계속 그 혼란을 살짝 긁고 있죠. 저기요. 네. 런팽인데 사진 한쪽만 찍으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나요? 자 팬들 투입됐죠. 런팽인데 사진 한쪽만 찍으려고요. 아 제가 몬스터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아유 좀 찍어주세요. 아유 좀 찍어주세요. 너무 멋있었는데 어디 가세요? 아니야. 아유 좀 찍어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예예예. 사진을 찍고 계실 때 사모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우리 이제 카메라 하나 많아가지고. 손 안 들게요. 어 딜필 때. 이준 줄 알아요.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야 빨리 왜 이거 찍어주세요. 알았나 알았나. 우리 이제 카메라 하나 많아가지고. 손 안 들게요. 아 딜필 때. 이준 줄 알아요. 빨리 말려. 빨리 빨리 찍어주시라고. 아 정말 끈질기시네요. 아아. 아아. 형이 형수님 오셔서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너무 귀찮 지가 실려. 아니 안경은 모르겠어요. 안경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인제 안경을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안경은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난장판입니다. 빨리 찌는 사람 계속 하트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 점도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잘한다. 고생님, 빨리 와요. 고맙습니다. 꼭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진으로 상당 난처하게 했고요. 네, 네. 네, 네. 고기 몇 분 부터요? 나, 나, 나. 5만 부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지. 하나 던지고 다음 던질 때는 손가락이 없네. 한 번 끼니, 요새는 조금나누. 다닐 sandwich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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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